자 항상 시청시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이오주 테마 형성 시그널이 지금 이번 주말에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의 방한 그리고 원숭이 두창이 전세계를 강탈을 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힘이 실릴만한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죠. HLB의 최강 재료는 뭐니뭐니 해도 리보세라닙이죠. 리보세라닙이 가장 강력한 재료입니다. 호재가 계속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 있는데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도 호재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판이 깔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HLB 같은 경우에는 호재가 계속 지속이 되죠. 지금 한번 보시면 바이든 대통령 방한을 해서 지금 이런 한미공동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전문을 좀 보시면 주식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전략적 경제 그리고 기술 파트너십 자 여기에서 지금 한국과 미국의 가장 혁신적인 수준인 기술자들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이다. 양정상은 이러한 비교 우위를 활용해서 첨단 반도체 친환경 전기차용 배터리, 인공지능, 양자기술, 자율로봇, 그리고 바이오기술, 바이오제조를 포함한 핵심 신흥기술을 보호하고 지능을 위한 민간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를 했다. 여기에서 이렇게 쭉 나열된 기술들을 보면 전부 다 미래산업에 대한 기술이죠. 없어서는 안 될 기술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을 반드시 시켜야 되는 그런 기술들을 이렇게 나열을 해놨습니다. 여기에 바이오가 두 개나 있죠. 바이오기술과 제조가 있습니다. 바이오기술 같은 경우에 지금 HLB에 해당이 되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윤석열 정부도 1조원의 바이오펀드를 만들어서 바이오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원을 하겠다, 강력하게 육성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해서 이렇게 발표를 한 전문에도 이런 바이오가 빠지지 않죠. 그래서 바이오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봐야 되죠. 여기서 바이오는 제쳐두고 우리는 바이오는 별로 못할 것 같으니까 얘는 그냥 하지 말자. 다른 거 잘하면 되지. 그렇게 할 만한 부분이 아니죠. 이거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고 봐야 됩니다. 이 바이오기술에서 뒤처지게 되면은 궁역 자체가 뒤처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야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이런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에 제약바이오 부분이 아주 강력하게 세머리를 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일요일인 오늘 이런 소식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원숭이 두창 중동에도 상륙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첫 감염자 보고가 나왔고 유럽과 북미 지역 등에서 감염 사례가 잇따라서 나오고 있죠. 중동에서도 처음으로 공식 보고가 되었는데 전날 30대 남성이 원숭이 두창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최근에 서유럽을 여행하고 귀국한 이 남성은 원숭이 두창 증세로 병원을 찾았는데 양성 반응이 나왔다. 그래서 지금 유럽 부분에서 아주 확산이 엄청나게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지금 북미 지역도 발생을 하고 있죠. 여기에 중동까지 퍼져나간 상황입니다. 미국 CDC 원숭이 두창 감염 여부 6명 관찰 현재 증상은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아프리카에서 주로 발명했던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가 유럽에서 지금 번지고 있죠. 상당히 지금 이 아프리카 쪽에서는 의아하다, 황당하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환경이 상당히 지구온난화, 그리고 환경이 지구환경이 상당히 안좋아진 상황이죠. 이런 상황들이 이런 바이러스 전파를 잘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런 시각들도 있던데 그 부분을 또 무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이 코로나라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런 환경에서 기인했다 라고 좀 보고 있죠. 지금 박쥐에서 기인했다 라고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환경, 부부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전염병이 도는 쪽으로 간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고 있죠. 그렇게 보고 있고 또 빌게이츠는 앞으로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인류를 괴롭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라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귀담아 드릴만 하죠. 이 코로나라는 부분이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시 또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죠. 근데 이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이 자체도 상당히 겁을 내고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지만 앞으로 이제 원숭이두창 같은 이거는 아프리카에서만 거의 발생하는 그런 지금 전염병이다 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유럽에서 아주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미국에서도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이 바이러스가 전세계적으로 퍼져나갈 기가 아주 쉬운 환경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떤 새로운 바이러스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 바이러스가 전세계적으로 퍼져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환경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CDC가 이달 초에 나이지리에서 영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했던 6명에 대해서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라고 보도를 했고 원숭이두창 확진자 근처에 있었지만 감염 위험은 일단 낮은 것으로 보고 있고 현재 건강하다 이런 지금 또 소식이 나왔고 중동에도 상륙을 했다 이런 소식 이런 소식이 또 나오고 있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지금 최소 12개국에서 80건이 넘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이례적인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독일, 벨기에,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웨덴 등 유럽 9개국과 미국, 캐나다, 호주, 그리고 이스라엘과 중동까지 발생을 했죠. 이런 지금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사람 사이에서는 쉽게 퍼지지 않지만 지금 이런 모습을 보면은 사람 사이에서 지금 퍼지고 있다 라는 내용이죠. 이게 원숭이가 계속해서 여기저기 가면서 퍼뜨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지금 이 원숭이두창 바이러스가 상당히 치사율이 높죠. 1에서 10% 수준이다 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아주 크게 확산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합니다. 치사율이 너무 높게 되면은 가면은 이 사람은 사망할 확률이 아주 높아지기 때문에 퍼지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줄어드는 흐름으로 해서 결국은 사그라지는 흐름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나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이렇게 치사율이 높은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지고 있다 라는 것 자체가 아주 문제라는 얘기죠. 그렇게 본다면 이 제약바이오 부분이 다시 한번 힘을 낼 만한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매개체로 작용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백신은 없지만 천연도 바이러스와 유사하기 때문에 천연도 백신으로 85% 정도 보호받을 수 있고 이 때문에 영국과 스페인, 호주 등에서는 천연도 백신 확보에 나서고 있다.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죠. 이런 소식들이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강세를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그리고 공동성명의 바이오에 대한 이런 중요성이 아주 정확하게 기술이 되었죠. 그런 부분이 지난주 금요일날 제약바이오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아주 크게 하락을 한 위치에 있는 조목들, 적감의 수세가 많이 들어왔죠. 지금 이 제약바의 위치를 보면 정말로 너무나도 많이 하락해 내려와 있죠. 돈들이 얼마든지 언제 갑자기 들어와도 이상하지 않을 수준까지 주가가 많이도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바이오를 아주 강력한 미래 먹거리로 선정을 해서 진행하였다는 부분이 바이든 방한에서도 나왔고 저런 원숭이 도착 이런 부분이 제약바이오 이런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가 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깨우치게 하는 소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제 제약바이오, 특히 낙폭이 과대한 조목들 강세를 좀 더 지속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제약바이오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현실적으로 기업의 가치가 크게 급변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손에 쥐어진 기업은 단연 HLB죠. 단연 HLB 현재로서는 HLB의 지금 이 소식은 가남 1차 데이터 손에 쥐었다. 유의성을 확보했다. 이 소식 유의성을 확보했는데 그게 무려 1차 지표죠. 1차 지표에서 PFS 데이터를 손에 쥐었다. 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너무나도 강력한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올라왔죠. 그러나 강하게 올라와서 한 이틀 정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틀 정도는 별로 오르지 못했죠.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곧전 강한 양봉을 보인 이날보다도 주가가 이틀 동안은 더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 위치죠. 그리고 5만원대 위치이다 보니까 아주 부담이 될 만하게 많이 올라온 위치는 아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닥에서는 많이 올라왔죠.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뭐가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HLB에 대해서 어느정도 좀 아시는 분이라면 당연하지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동의를 하겠죠. 제 말에. 지금 여기 위치인데 현재 위치가 여기인데 위앙 3차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평가를 받던 주가 위치가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무증하기 전에 10만원대였죠. 무증하기 전 10만원. 지금은 5만원대로 무증을 해서 이렇게 내려와 있지만 지금 뭐 이 정도 수준에서는 같죠. 중간값을 본다면 한 4만7천원 정도 되는데 지금 가난 데이터를 손에 쥔 상태다. 이런 지금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 위암으로 평가받던 수준까지 이제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이 정도 이제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겠죠. 그러면 적어도 얘가 급등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얘가 다시 지금의 이 정도 위치에서 다시 거꾸라져 내려가가지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라고 하기에는 기업의 가치가 너무나도 많이 급변해져요.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너 되게 못 살았잖아. 너 옛날에 되게 못 살았잖아. 근데 얘가 로또를 맞았습니다. 로또 맞았는데 야 너 옛날에 못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못 사는 수준으로 하는 게 맞아. 그렇게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은 많이 다르죠. 많이 다릅니다. 아주 많이 다른 상황이다. 라고 봐야 되고 그 부분이 일단 손에 쥐었고 완전히 기업의 가치가 바뀌려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인컴이 들어오고 항암제를 가지고 매출 영업이 크게 증가는 이런 수준이 되려면 시간이 아주 많이 필요하죠. 그러나 지금 그렇게 NDA 승인 신청하고 승인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다. 이 부분에서는 이견을 가지기가 좀 어렵습니다. 데이터가 워낙에 깔끔하게 1차지표 OS, PFS 확보했다라고 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음 주 한 주가 지나고 나면 바로 그 다음 주에 선낭암에 대한 발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선낭암에 대한 발표가 진행이 되게 되면 이 선낭암 부분에 대한 기대치도 같이 일어나게 되죠. 그럼 간암과 선낭암에 대한 데이터를 손에 쥐었다. 그리고 올해 한 건에서 두 건 정도 NDA 승인 신청을 한다라는 부분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6월달 그리고 9월달 SM에서 간암 데이터를 드디어 발표를 하고 그리고 올해 12월까지 해서 한 건 아니면 두 건 NDA 승인 신청 그리고 간암은 내년 상반기 중 1분기, 늦어도 1분기까지 해서 승인 신청 이렇게 들어가는 상황이 아주 지금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제약바이오가 살아날만한 분위기죠. 그렇다 그러면 HLB가 여기에서 이틀 정도 이렇게 조정을 받았는데 이거는 올랐지만 조정 수준이다라고 플랫폼을 형성했죠. 이 날보다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틀 동안 플랫폼을 형성하고 다시 재가치를 찾아서 흘러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고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